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먹기위해 요리하는 고마드씨입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팔게 될 데리야끼 치킨 샌드위치 입니다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간단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해주는 샌드위치 그 샌드위치를 좀 더 색다른 레시피로 고급화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뿅 팥팥타ủ 팥팥타욤 팥팥아 팥팥타운 팥팥타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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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